KT 5G 서비스를 안하도록 해 알아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신을 믿지마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주석님 다 하겠습니다 누가 맹점 맞는지 모를거야 명심해 너 자신을 절대 믿지마 의심하고 또 의심해 문때를 보여주겠어 아주 그냥 어 잘해서 문때를 보여줘야 될까 오늘 특종은 내꺼야 제꺼에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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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동씨는 부딪혀야 돼 이렇게 생기신 분 못보셨어요? 아무도 안계셔 실존 인물이십니까? 제가 알아낸 정보로 8층에 있다는 사실을 내꺼야 내꺼라야 블록체인 기술을 블록체인 블록체인 정말 오지네요 오져 오지 5G 네 특종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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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겁니다 요겁니다 특종입니다 이 서비스 시범 서비스를 세계 최초의 최고 아 큰일났다 이거 오지신 이웃 김종민입니다 박경리 기자였습니다 오지신 이웃 김종민